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어! 할머니! 아유 우리 손주 오야오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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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야 오래 걸렸지? 아유 말도 마 차가 엄청 막혀서 길에서 주차한 줄 알았어 삼촌 할머니 오랜만이네 비키 잘 지냈어? 삼촌 할머니 아유 여전하네 얘는 나는 이렇게 밝아서 좋아 하하하하하하 결심했어 이번에 세뱃돈 진짜 많이 받을거야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아이고 비키 엄마 도와주는거야? 저는 평소에도 엄마 분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청소, 빨래, 설거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나 지어내고 있어 어머 세상에 양말에 빵꾸가 냈네 요즘 물가에 비해 용돈이 턱없이 부족한 터라 사실 제게 필요한 필기도구나 연습장 등을 다 구매하기 힘든건 사실이에요 아 맞다 이번에 새학기 수학 문제집을 사야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제가 오늘 왜 저래 알뜰살뜰 아껴 사러 가야 나가는 돈만 많아지고 정말 살기 힘들어요 요즘 읽는거나 다 쓰고 얘기해야지 생존 이거 봐 다 새 책이야 이거 죄다 그냥 아 에이 그러니까 엄마도 좀 나가서 좀 오 새배타임 삼촌 할머니 새 애복 많이 받을 새 아 응 저게 인싸들이 하는건데 맨날 저거 해 쟤는 어 인사 음료 그래 새해 복많이 받으러 학교가서 맛있는거 많이 사먹어라 그래 비키도 새해 복많이 받고 엄마 말 잘eras 듣고 알겠지 시퉁 시퉁 아.. 심심한데 우리.. 게임에서 돈 따긴 할까? 스피드 퀴즈에서 한 문제를 맞출때마다 삼촌이 만원씩 쏜다! 오와! 오 예스! 좋아요 좋아요! 간다! 준비됐지? 준비 시작! 할머니 결혼 안 한 사람은 뭐야 그래? 응? 불쌍하다 그러지.. 불쌍.. 아니 아니 남잔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 불쌍 타고! 불쌍!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왜 안 했대.. 빨리 해야지.. 아니 할머니 답을 말 안 하고.. 저..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선상님 소개시켜줘 그 총각 만나라고.. 어어 지금 답 말했어 할머니 답 말했어! 응 그래 정답! 나이스 하얀어! 아 왜? 오! 이거 하얀색이고 딱딱해! 딱딱해! 뭐야.. 그릇? 할머니 이거 없으면 음식 못 씹어! 틀린.. 아우 그래 그건데 그거는 가짜고 진짜! 진짜! 2초 남았어! 아 패스 패스! 빨리 다른 거 다른 거! 아휴.. 할머니 할머니! 꼬꼬대! 그 암탉! 할머니 할머니! 겨울에! 불어가지고 먹는 거! 저기네.. 물고기 닮은 거 있잖아! 안에 팥 들은 거! 저기 뭐냐.. 땡! 붕어빵! 아유! 말했는데! 아우 말했는데! 자 한 개만 더 수업! 나는! 아아아아! 밥기 싫어? 아니요! 주지마 그냥! 나이스! 하나, 둘, 셋! 올해는 절대 안 뺏길 거야! 세뱃돈 많이 받았어? 엄마가 잘 뒀다가 너 대학 갈 때 줄게! 싫어! 작년에도 그랬었잖아! 엄마가 잘 뒀다가 너 대학 갈 때 줄게 대학 갈 때? 대학 갈 때 돈 많이 필요해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얼마나 편해 싫어!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남은 돈을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대학 갈 때 준다고 체리 달린 거 후드 그거 사고 싶다고 그래 그거 사봐봐 그거 얼마야? 59,000원 59,000원 솔직히 그거 너무 비싸지 않니? 후드 하나에 6만원씩이나 아 사고 싶다고 계속 계속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 내 친구들 다 있어 남아놨어 그래 그거 사고 돈이 남아 남는 거를 엄마랑 같이 내일 사러 가 그 체리 그거 여기다 숨기면 되겠다 내일 가는 거지 체리 옷 사러? 응 그러자고 어디 내 돈 잘 있나 어? 어디 갔지? 엄마 내 이불 밑에 있는 세뱃돈 가져갔어? 그거 엄마랑 약속했잖아 너 좋아하는 옷 사고 나머지는 엄마가 갖고 있다가 대학 갈 때 준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갖고 있으면 잃어버리고 또 여기저기 안 써도 되는데 무르르듯이 쓰니까 엄마가 잘 저금해놨다가 너 대학 갈 때 준다고 아 내 돈 이번에도 역시 뺏겼다 아 엄마는 내가 어디다 숨겨도 귀신같이 잘 찾아내던데 안 되겠다 이걸로 슬라이브 해야지! 오 감쪽같아! 이걸로 슬라이브 해야지! 아 맞다 숙제! 이걸로 슬라이브 해야지!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숙제 진짜 하기 싫다 빨간색 펜 아 너무 하기 싫다 솔직히 솔직히 다반지를 봐야겠어 뭐야 아 다반지도 없네 이거 답도 없어 이거 그러면 여보세요? 야 너 숙제 했냐? 응? 뭐가 국어 숙제? 우리 숙제 있었어? 니가 그렇지 뭐 도움이 안 돼 어휴 우리 딸 공부하는 거야? 이거 숙제? 차 이거 마시면서 해 고마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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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 뭐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그냥 내일 학교에서 하지 뭐 아 숙제 야 비키 그레슨이야 너 모자에 뭐 있다? 어? 매자에? 뭐야 낙엽이네 매점 가자 그래 가자 자 오늘 숙제 있었지 선생님 돌아가면서 검사한다 자 봐봐 숙제 한번 봐봐 36 36 36 뭐야 뭐야 왜 되어있지? 답이 다 써져있네 그렇지 또 설마 이 낙엽이 선생님 50 51쪽도 해오라고 하셨었는데요 아 쟤 뭐야 그렇지 50 51쪽도 풀어오라 그랬지 야 37쪽까지라면 응 다시 검사한다 우와 나도 아 진짜 50 51쪽도 숙제라고 써져있어 아 망했다 아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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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어? 아유 내일 시험때문에? 야 언니도 내일 시험이야 근데 나 걱정이 없어 아 내가 또 이런 방법을 다 전설을 해줘야겠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자 공부했던 것들 최대한으로 기억해서 문제 풀길 바랄게요 귀로 돌리세요 시험시간이다 이제부터 언니가 어떻게 하면 답을 잘 고를 수 있는지 알려줄게 모르겠지? 옆에 봐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옆에 봐도 벽밖에 없어 문제가 여전히 어렵다 이럴 때는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딱 필통에서 비밀병기 하나 꺼내 1,2,3,4,5라고 써있지 하나는 X야 X가 나오면 다시 하는 거야 딱 굴렸지 몇 번이야 답이 2번이야란 거야 한 번 더 굴려 이때 중요한 건 손가락에 힘을 살짝 빼야 돼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기술이란 거야 몇 번 나왔을까? 1번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온다 누구니? 누구니? 다른 친구들 방해되지 않게 하자 아 이 방법 못 쓰게 생겼다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뭐가 있다? 지우개가 있어 일단은 이 지우개 똥 만들 줄 알지 응 근데 다른 점은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굴러가게끔 그게 뽀인 때야 그 전에 이 숫자를 이렇게 다 써놔야 돼 시작 라인을 이렇게 딱 그린단 말이야 빡 몇 번이야? 3번이야 이건 내가 앞머리한테 배운 건데 효과가 좋은 거 같아 재미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지우개 소리 때문에 쳐다보실 수는 있잖아? 근데 지우개가 필요해서 쓰는 건지 아실 거야 나이스 지우개야 고마워 네? 근데 너무 한 가지 방법만 쓰면 안 돼 이게 또 확률이란 게 있으니까 또 다른 걸 알려줄게 오각형을 그리면서 숫자를 써 연필 되게 뽀족한 거 기분이 되게 좋지 않냐 중간에 적으면 딱 찍어 그리고 여기서 3, 2, 1, 번지 몇 번이야? 3번 또 3, 2, 1, 몇 번이겠어? 떨어진 각도가 딱 5번이야 이거는 이것도 약간 선생님이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연필이 떨어질 때 소리가 시끄럽거든 다 걱정하지 마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줄게 이것도 꿀팁인데 굉장히 잘 맞는다 1, 2, 3, 4, 5 한 다음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2, 3, 4, 5 2, 3, 4, 5 2, 3, 4, 5 우리는 이 랜덤 게임에서 우리의 운명을 거는 거지 지금까지 시험보는 노하우들을 알려줬어 너무 시험에 부담 갖지 말고 진짜 레베키 신기한 맛을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각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찾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의 용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용돈에서 카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돈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카드입니다 용돈이 사라지고 카드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마술 세계로 빠져들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어린이여서 어린이날 선물 받을 수 있겠다 진짜 부러워 얘 우리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었는데 난 아직 2년이나 남았지롱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요구르트로 헤크나 풀자 그래 하나 하자 우와 다시 한번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용돈이 생기는 마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구요 카드가 용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돈이 계속 나오다니 엄청 좋겠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저 카드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아유 비켜봐 지금 이게 중요한 거 하는데 우와 엄마 이거 봐봐 돈이 계속 나오는 마술이야 엄마 나 이거 하면 엄마 부자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응 내가 엄마 부자 되게 해줄게 아유 우리 아들 최고네 그러려면 이 카드가 있어야 돼 카드랑 돈이랑 바꾸는 마술을 하겠다고? 응 엄마 돈이 계속 계속 생겨나 이거 봐봐 아이고 엄마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아들 효자네 우리 손주 어린이날인데 뭐 사줄까? 할머니 저 매직카드야 매직카드? 그게 뭐니? 이렇게 맛으로 하는 거 있어요 진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슉슉슉 카드로 이렇게 슉슉슉 빠르게 빠르게 엄청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두산이 아니라 할머니 카드요 카드 매직카드요 카드? 아유 얘가 뭘 사달라 그러는 거니? 네 매직카드라고 애들 마술놀이 하는 거 있는데 하나 사줘야겠어요 아침부터 막 노래를 부르네요 아침부터 막 노래를 부르네요 리오나 나와봐 어 설마 매직카드? 소금 하 웅 오오린이 날 선물이아 어후 어후 매직카드다 없나 최고 우으웅 아유 그렇게 좋아? 오마쏙 마직카드 이제 마술로 해 보까? 이제 난 부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돈으로 안 변하지? 너 마술이 그렇게 좋냐? 진짜 열심히 하네 난 다 계획이 있지 이걸로 돈이 생겼다 없어지면 진짜 중요한 데 쓸 거야 두 번째 부자지기 제품은 이거 엘사 짜잔 엘사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 여기 손잡이 막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갈면 어 왔어? 엄마랑 약속했지 유튜브는 8시부터 9시까지 딱 1시간만 하고 말기로 1시간만에 안 된다고 그래도 딱 끊고 너 학생의 본분이 뭐야 나는 왜 학생이야 학생 싫어 엄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어디서 돈 벌어 와라 안 하지 청소해라 안 하지 걱정 하나도 없잖아 걱정 많은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청소 다 해줘 배고프면 밥 줘 친구들이랑 놀라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아우 아우 너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다른 거 다 안 말해 엄마는 공부 재미없어 재미로 하는 게 아니구요 숙제했어 안했어 네 여보세요 아우 집사님 아우 난 먼저 가셔서 바쁜 일 있으신가 했어요 에이 저리야 잘 있죠 엄마 잔소리 없는 데로 가고 싶다 맨날 잔소리만 해 엄마 잔소리 안 듣는 방법이 없을까 엄마 잔소리 안 듣는 방법 선생님이 20년 넘게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애들아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바로 공부야 어 그러면은 답은 너무나도 쉽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지? 쉽니? 안 쉽니? 어렵다라는 거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데? 어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어 어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단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데 그럼 저는 평생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 어 방법이 있다 공부 외에 다른 것을 뛰어나게 잘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태권도를 잘해 근데 태권도를 너무 잘해 그러면 적어도 엄마의 잔소리에서 공부에 대해서는 안 들을 수 있다 나는 공부 말고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딱히 아니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얘들아 엄마가 세상에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네는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정도로 엄마 이꼬루 잔소리 이 공식은 동서고급 막론하고 적용된다라는 거야 또 유튜브 보고 있네 숙제 다 했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엄마 너 왜 엄마가 존재하는지 아니? 엄마가 해야 할 일 중에 잔소리가 있어 엄마는 잔소리를 꼭 해야 돼 그게 엄마의 임무야 숙제 했어 안 했어? 아까 다 했어 응 빨리 자 아 제발 벗어나고 싶어 엄마 엄마 왜 그래 보호자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잔소리 해도 되니까 일어나 하나님 엄마 일어나게 해주세요 잔소리 들어도 되니까 엄마 일어나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엄마 비키야 엄마 나갔다 오면 또 어질러져 있고 나갔다 오면 또 어질러져 있고 이건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질러는 사람 따로 있어 오 비키 너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해? 응? 응? 어떻게 생각해? 엇 응? 岩 아 놀랬지? 놀랬지? 이제 땀 끊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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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숨 참기 그럼 숨 참기 알겠어 1, 2, 3, 1, 6, 7, 8, 10, 11, 12, 13, 13, 13, 14, 15 하아... 아으... 안 한다 안 한다. 오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딸뽕질 안해. 그치? 안 하지. 진주야 숨차는 거니까 효과... 응. 아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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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야, 너 아직도 딸꾹질하냐? 어... 야,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그러는데... 잠깐만, 딸꾹질 멈추려면... 엄마! 딸꾹지 멈추려면 물 많이 마시면 된다 그랬지? 오 야, 딸꾹지 멈추려면 물 많이 마시면 된대. 물? 알겠어. 자, 오늘은 딸꾹지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펴서 이 상태에서 혀를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어? 오늘 딸꾹질 안 하네? 우리 어버이날 선물 뭘로 할까?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하면 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너 돈 있어? 돈 없지. 엄마한테 달라고 그럴까? 야, 어버이날 선물 산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엄마가 지겠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음... 우리가 돈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 우유 청소 청소 끝 그 다음 카네이션을 만들거야 카네이션?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카네이션이야 특별한? 어떻게 특별한? 대왕 카네이션 대왕 카네이션? 재밌겠다 엄청 재밌겠지? 응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빨간색 주름지 6개 저는 넉넉히 10개를 준비했고요 초록색 주름지 1개 풍선 막대, 가위, 글루건을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대왕 카네이션 만들기 시작 어떻게 하는거야? 일단 세로로 반 접어 이렇게 반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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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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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누나가 할게 위험해 나도 가위질 할 줄 알아 너는 이걸 접어줘 반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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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걸 쭉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거야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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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어우 그렇지 들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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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비틀고 이제 여기다 붙이면 80% 완성이야 이거는 풍선대 봐봐 이 글루건으로 붙일 건데 여러분 글루건은 뜨겁고 위험하니까 꼭 주변에 중학교 이상의 언니, 누나, 형나랑 같이 만들고 그리고 꼭 이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한 줄 쫙 긋고 막대기 놓고 굴리고 한 줄 쫙 긋고 막대기 놓고 굴리고 한 줄 쫙 긋고 접어서 한 줄 쫙 긋고 접어서 돌리고 나도 해볼래 알겠어 알겠어 여기까지 붙이고 너 붙이게 해줄게 자 해봐 뜨거운 게 쭉쭉 늘어나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하하 신난다 오 슉 하고 붙이고 어 그런 다음에 접어서 굴려 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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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누나가 또 해볼게 응 이야 이거 눌러줘 이 뒷모습 이 뒷모습 앞모습은 과연 이야 오 진짜 이쁘지 진짜 커 여기 이제 골루건으로 이렇게 해줘야 고정이 돼 오 이 골루건으로 이렇게 이건 덩어리군 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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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꽃잎을 또 만들어줘서 붙이는 거야 자 아까처럼 잘랐지 그런 다음에 반 접고 또 반 접고 이걸 잘라줘 여기 길이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서 또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이거를 잘라줍니다 아이야 또 아까처럼 꽃잎 파트 만들어준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데다 글루건으로 이렇게 짜서 꽃잎을 꽃잎을 붙여줍니다 주름을 만들어서 붙여주면 돼요 와 진짜 이제 꽃잎 두개 나왔어 얼마나 커졌을까 보여줄까요 오 오오al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엄청 커졌지 오와! 벌써 꽃이 다됐다 우와 드디어 다 붙였다 우와 여기서 이제 밑에 꽃받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 있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 여기를 뭘로 메꿔주는 줄 알아? 뭘로 화장지로 메꿔주면돼 이렇게 휴지로 휴지를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줘 글르가는 여기 붙여주고 반접은 휴지를 쏙 붙여줘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얗게 하고 끝나? 아니지 이제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감아주면 진짜 꽃처럼 돼 이 초록색으로 딱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풀처럼 잘라주고요 오 진짜 풀같이 됐다 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오 나도 나도 해볼래 이렇게 슉 슉 슉 슉 슉 슉 오 완성됐다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비키야 리운아 애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아직 안 왔나? 비키야 아우 깜짝이야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이거 우리가 만든 대왕 카네이션이야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걸 만들었다고? 세상에 우리가 거의 하루종일 만들었어 이거 하루종일? 아이고 세상에 진짜 꽃인줄 알았어 엄마는 어머니 어우 대단하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어우 고마워 엄마가 감동이네 엄마 이거 들고 사진 찍어서 카톡 프사하면 인싸 돼 맞아 인싸 돼? 그럼 엄마 한번 인싸 해볼까? 엄마 여기 고개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 좀 더 밑으로 고개 밑으로? 어 좋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 아우 오 모델이다 모델 오 이거 봐 인생사진 건졌다 어머머 어 이 꽃 옆에 있으니까 엄마 얼굴이 엄청 작아보이네? 너무 마음에 든다 그치? 그런 효과도 있어 어머 이 사진 환상이다 환상이다 엄마 카톡 프사로 해 놔야겠다 인싸다 인싸 카톡 프사 우리 비키랑 니온이가 세상에 어버이날이라고 그냥 카네이션도 아니고 얼굴 4개만 한 대왕 카네이션들 만들어가지고 좋네 글쎄 너무 예쁘지 그걸 만들었대 얘네들이 어버이날 선물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 은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새삭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